. 잘살았죠? 바로. 잘살았죠. 이거 이거. 맛있는데 맛있어. 그럼 바로 오빠. 시원하게. 멋있어. 훌륭합니다. 아니 이거 넣는 거. 저거는 지금 300 수준인데 300. 말투겠다. 좀 봐주시죠. 방금에서 내 풍부에 죽을 뻔했어. 여기 기억이 날 것 같은데. 문이 형이. 여기. 이렇게. 여기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. 이렇게 틀었는데. 문이 형이. 날 것 같소. 기억이. 문이 형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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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의 일부분이니까. 네. 저희는 뭐 이렇게. 은혜를 두지 않고요. 뭐. 한마디로. 그냥 뭐. 표현하자면. 똥 밟은 기분이었다. 아. 뭐 이런거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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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간에. 여러분. 진짜 힘들게 찍고 있습니다. 하하. 여러분 정말. 하하. 그럼 봐주세요. 예. 참. 힘드. 예. 예. 시청률에 따라서. 다양한 모습들이 또 앞에. 뒤에 또 질비에 있다고 하니까. 하하. 하하. 문제는 이 신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. 그럼요. 아휴. 아휴. 작가 선생님은 어디 살지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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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질감 JTBC.